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보호의 양조 라는 종목인데 보호의 양조가 강한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윗고리를 되게 많이 달았는데 윗고리를 한 12% 13% 정도 달았는데 23%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종가에는 8%에 마감을 했는데 이런 보호의 양조 같은 경우 이런 이런 지금 움직임의 차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더 올라간다 생각하고 또 이런 거를 딱 봤다면은 한 3시 한 10분이나 3시에 딱 발견했으면 이건 바로 종배 때려야 되겠죠 종배 때릴 만한 종목 중에 가장 괜찮은 종목이 보호의 양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가격대는 지금 매수라인 가격대가 지금 오늘 지금 시간에 보니까 거의 뭐 1% 조금 빠진 것 같은데 1% 빠지더라도 걱정 없이 저는 이걸 알았더라면 종배를 때렸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주식에 있어서 이거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저항선이 이 지금 보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저항선이 밑으로 빠지고 있죠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는 거든 강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항이 수평이 돼 있거나 조금 위로 치솟다 치 요런 식으로 움직였다면은 요 각 그 중심 기준으로 각도가 위로 올라갔다면은 이거는 마칠 때 이 윗고리를 요정도 달았을 거라고요 요정도 달았는데 지금 이 저항은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중심에서 기울어졌는 것만큼 이제 더 빠졌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요 저항의 중심이 여기면은 요 기울어졌는 각도만큼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참 쉽죠 주식이 수평이 있었다면은 요 위에 요 캔들 위에 요렇게 요정도에서 종가를 맞췄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저항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요 중심에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요만큼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결국에는 내일이나 월요일날 돼가지고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침에 시가에 분명히 이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는 이 보호의 양조라는 종목을 굉장히 관심 가지면서 단타를 쳐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다 잘만 친다면 축의형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이제 분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봉을 보면서 거래량이나 분봉을 보면서 하는 게 조금 좋고 아침에 시가나 움직임 시간에 라든지 이런 같이 보면서 조금 하면 좋다 그러나 이 종목은 축의형 매수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정해놓고 타점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요 가격대가 지금 딱 저점이었잖아요 만약에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종배를 못 때리거든요 한 요 정도 가격에서 이 중심 라인이 한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좀 움직였다 요 근처에서 만약에 주가가 한 3시쯤 되는데 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면 종배보다는 아침에 시가 단타 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요 위에 있었다 요 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종가 배팅을 좀 할 만한 보다는 좀 아침에 시간을 보면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위아래를 조금 흔드는 게 1,2% 정도 충분히 이제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가 보다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때 이제 그 종배를 좀 안 때린다는 거요 근데 지금 요 가격대는 지금 종배 때리기 가장 좋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빨리 발견했다면 이런 거는 바로 종배를 종배를 바로 때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에 봐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등박폭이 심하기 때문에 분봉을 보고 그러니까 이건 1봉 보고 그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분봉 보고 분봉이랑 거래량 거래량의 호가창의 물량이라든지 받쳐나는 물량을 보면서 그걸로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더 보는 게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혜양조는 다음 주에 보고 단타를 단기 매매로 하면은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 지금 또 주가는 이제 바닥을 향해서 바닥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인데 물론 이제 주가는 주식을 할 때 저는 손절을 물론 이제 손절을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단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손절 좀 정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3%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오늘 모든 주식이 오늘 지수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지수가 빠졌다니까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이 있고 5% 올라가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등락폭이 하루에 이렇게 보혜양조처럼 10%씩 20%씩 이렇게 변동폭이 생긴 종목도 있고 그러면 내가 1% 올랐는 1, 2% 올랐는 그 종목 그러니까 요번 주에 한 10%나 올라가겠다 보혜양조처럼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해놨는 사람 이거 보세요 8월 1일부터 매집을 이렇게 쭉 들고 있었던 사람은 오늘 어제 산는 사람의 보호에서는 좀 시간적 손실이 간다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는 오늘 아침에 산 사람이 가장 베스트고 어제 산 사람 그저께 산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주식은 이제 장투를 한다는 거는 이런 대응이나 이런 걸 좀 하기 싫고 좀 천천히 가져간다 뭐 그런 개념에서 장투를 하는 건데 시간이 자꾸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